지난 29일 강서부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정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서부는 아동정책 수립의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제7기 오수활동위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제8기 아동참여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놓치기 쉽다며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강서부에 걸맞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책보고회에서는 제7기 아동참여위원들이 지난 1년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각 분과별 위원들이 환경, 인권권리,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아동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2022년 11월 상위단계 인증까지 획득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